어쩜 이제.. 소리가 너무.. 오우 안나 안나.. 이러면 안 되는 거죠? 이러면 안 되는 거죠? 어 그러게요 좀 더 내긴 내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팍 하면 또 갑자기 소리가 확 나더라고요 근데 생각하신 것보단 좀 더 내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또 오우 안나.. 아 Louise.. 하.. 진짜.. 학교.. 한글자막 by 한효정 망했는데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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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계속 하실게요. 계속 습관 들을 거 같아요. 일단은 안 나요. 왜 이렇게 안 나요? 제가 약한 거죠. 소리를 내는 거를 이 정도로 커도 되나 싶어서 이 정도 내셔도 돼요. 졸라. 잠시만요. 소리가 너무 많아요. 이 정도 내셔도 돼요. 졸라. 이렇게 잘 안 나요. 이건 이제 맨 손은 좀 줄이고 한 번씩 하겠죠. 그리고 채너가 이 정도면 여기 크래스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냥 내주셔도 돼요. 그러면 뒤에 막 퍼루티 심으라고 더 가는 거예요. 네. 그럼 더 세기는. 여기도 더 내셔도 돼요. 일단 시작이 여기 만약에 문 앞보다 일단 그랜타스 바르는 거 어떠세요? 안 밟아야 될 것 같은데요. 너무. 여기서부터. 여기서부터. 깊게 할 것 같아요.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더 내셔도 돼요. 이 정도로 더 내셔도 됩니다. 이 정도로 더 내셔도 괜찮아요. 근데 여기도 오른손은 좀 나는데 이 정도로 많이 붙어서 그래서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포르테 소리도 나기 때문에 피아노가 너무 일기치지 못 하시던데 더 내셋은 다음에 뒤쪽을 넘어갈 때도 약간 또렷해 더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확 짚어서 가셔야 되는데 이게 다 붙여가지고 하루도 안 들리더라구요 뭘 치는지 덜 치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뭔가 또렷한 멜로디가 없다보니까 다 하잖아요 이런식으로 가는데 예외가 나오겠죠? 이런식도 나오고 너무 더 내셨는데 해주셔도 돼요 난 마지막도 이 정도로 피아노 씹어드라 마지막음에서만 좀 줄이시면 되니까 그래서 더 이제 그린드가 훨씬 효인 긴 만큼 표현을 더 풍부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뭔가 크게 느껴져서 더 못내셨고 꼼째도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놀라는 거 너무 큰 거 같아서 진짜 엄청 소실하게 소리가 안되지 그게 장점이기 때문에 모든 그랜드가 다 그런거에요? 모든 그랜드가 일단 업레이트랑 그런 차이가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소리가 폭이다 저 연주할 홀에 있는 그랜드는 스트리밍이 좀 가볍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리고 더 작아요 얘가 지금 세 번째 단계 정도 있는 크기군요 제일 작은 사이즈 그리고 약간 베이비 그랜드 맞아요 베이비 그랜드 그래서 생각하신거보다 거기선 또 너무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건 또 가벼워요 가볍고 소리 울림이 좀 더 덜해서 완전 업라이트 같아요? 업라이트 느낌은 또 아닌데 업라이트는 소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바로바로 소리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울림이 여기서 내는 거보다 더 작게 들릴 수 있고 어쨌든 어디서 내든 또 거기 가서 파워 조절을 또 해야겠네요 그래서 리허설 시켰죠 아 그렇네 오히려 더 여기서 내려고 하죠 네 거기서 소리를 못 내면 더 미칠 수도 있거든요 저 다시 해봐요 아 그럼요 더 그래서 다시 해봐요 자 정말 근데 괜찮은데 조금만 더 반패들 안에서 반만 누른 상태에서 확실히 박 넣어주셔야 돼요 위로 찍을 때 이렇게 반 이렇게 반 반패들 아니었어요 맞아 지금 지금 근데 패터리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울림이 계속 좀 커요 좀 천천히 페달 먼저 박고 발 좀 방암받게 천천히 페달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천천히 페달 피 Else 천천히 써요 천천히의 아셉 ups 천천히owa 천천히 испani 카메라로 더 많이 들여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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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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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마지막 씨를 너무 세게 힘을 주고 가셔서 이 쪽을 쟤가 민이 되는 거 같아요 아침보다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 마지막 동넛을 다 맞추고 다시 성격을 빼셔야지 동넛을 다 맞추고 잘 들어보시면 동넛을 다 맞추고 심하지? 근데 지금 전부 다 힘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한번 놓으시고 앞에 침 잔뜩 주시고 나에서 힘 안 빼시고 그러고나서 이거 침대니까 움직이지 그래서 앞에서 넘어 동넛을 다 맞추고 너무 힘 많이 주지 맨 윗소리만 좀 잘 잡아주시면 되니까 일단 포인트는 여기 손목 들어주셔야 돼요 침 잔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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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았고 C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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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면 길고 이렇게 침 잔뜩 침 잔뜩 침 잔뜩 그렇죠? 사과 잘하셨어요 침 잔뜩 침 잔뜩 딱 침 잔뜩 보니까 두둥실 거리다가 점점 잦아들고 해서 춤 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두 개씩 간 거야? 이런 식으로 가고 싶었다는 그런 표현 느낌이 있었어요 좋아요 두둥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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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생각보다 보는 기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도 해봤는데 저는 여기가 푸르트해서 그냥 여기서 힘이 계속 쭉 빠졌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푸르트 마찬가지로 해보고 싶어요 그게 원하는 바였어 여기까지 일단 이 부분 있죠? 얘를 좀 박자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묶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가운데 부분이 좀 당겨지는 듯하게 하셔야 돼요 얘가 묶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척박은 화음이니까 좀 잘 여기까지 붙여주셔야 돼요 여기가 좀 길어져요 그러니까 짧고 길 거예요 네 좀 극단적으로 해야 돼서 잡고 짧게 여기서 길게 한 번만 다시 쳐야 돼 그러니까 얘는 조금 했는데 얘가 짧게 얘가 길게 얘가 길게 네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 여기 2음 있죠 얘는 되게 가볍게 저러면 그래야 그 나뭇잎이 이렇게 빠지는 느낌을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이거 안 되겠네 네 이거 안 되겠네 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안 되겠네 이 포인트가 여기 여기 그 다음 얘가 나뭇잎을 진짜 바람에 말라가는 느낌으로 힘이 빠져야 되는 느낌으로 이거를 다 살리면 어색한 느낌으로 맞아요 네 노래 해볼까요? 네 해볼까요? 어 어 거기 두 번째 음이 너무 세죠? 일단 지나가야 되는 음처럼 부려야 되는데 아 지나야 되는데 얘네들은 너무 세게 치시면 촛스러워져요 맞아요 개성있어요 얘도 아직 너무 세요 바람이 올라가지 이 두 동시에 전혀 아 아 아 지금은 요거까진 잘하셨는데 이 레가 얘께 아니라 얘꺼처럼 아 근데 지금은 얘꺼처럼 치셔서 얘를 새로 치세요 네 그래서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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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한테 붙이면 안 돼요? 네 여기서 친임으로 얘를 쳐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마무리가 제일 그랬어요 제일 그랬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길게 아 너무 몸 앞으로만 쓰지 마시고 얘는 뒤로 빠져 오히려 네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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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해 볼까요? 네 그 다음에 그 터르테 부모님 가슴과 좀 몸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비디오 보면서 너무 깜짝깜짝 놀려 가끔 막 이렇게 뿜뿜뿜거리고 있고 아 저런 것 같잖아요 괜찮은데 깜짝 놀랐어요 일단 어깨를 좀 많이 쓰셔서 아 동작을 아 그것도 그렇고 좀 과하게 힘을 주는 모습이에요 어 그래서 몸을 못 쓰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좋은데 네 이제 너무 조금 강하지 않게 왜냐면 불필요한 힘이상을 쓰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갔을 때 이렇게까지 너무 강하게 쓰시는 것 같아서 네 내가 볼한테 칼슨도를 하면 네 내가 볼한테 칼슨도를 하면 이 정도만 쓰셔도 괜찮거든요 여기 온라이트에서도 될 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정말 너무 그냥 애쓰는 느낌 네 애쓰었어요 엄청 애쓰었어요 여기까지는 힘이 전혀 안 들어갔어요 음 여기 알아야 되니까 그럼 그랜드라서 얘한테 좀 다가가게 네 오늘은 얘네들 꼭 눌러야지 이라는 느낌 네 진지 매니저 주셔 생각보다 더 편하게 내가 좀 이렇게 쥐려고 하면 안 되고 놔야지 해결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네 소리도 그렇고 얘가 소리도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 아 아 풀어도 돼서 그렇게 누르셔야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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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지 마세요 여기 완전 몸에 기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 같이 진짜 어깨랑 여기 여기 되게 맛있어 쓰시거든요 네 상처 올리기를 나중에 하긴 할 거예요 엄청 포르테 어떤 거를 끌어오게 목에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차라리 이 부분에서는 조금 쓰셔도 되는데 왼손하다가 날 내시고 있잖아요 그 정도 이제 볼륨만 채워주시면 어 그렇게까지 여기도 그 정도 네 근데 네 소리를 내야 돼요 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쓰시기 때문에 네 이런 프레이즈 끝에서 어깨까지 네 어깨까지 다 내가 내가 풀어지는지 확인하고 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다 확인하면서 보시면 돼요 네 어쨌든 그 하나만 다시 처음으로 닮으실 건데 어깨에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포르테 너무 애쓰면서 막 억지로 저러면 누군지 네 해볼게요 약간 언라이트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눌렀어요 왜냐면 소리가 너무 크게 나니까 팍 툭 툭 던지면 푹 하고 나니까 그런 습관이 되어있는 그래도 두 번째 지금 치실 때가 훨씬 더 소리가 좋아요 어 네 진짜 기분 나쁘고 나 너무 세게 쳤던 거 같아 어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작게 애쓰면서 네 좀 편하게 편하게 세게 애쓰죠 네 네 네 아 아 동시에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발 조금만 어떻게 그냥 1cm 정도만 움직인다고 생각해 주시겠어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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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움직인가요? 네 발에도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? 저거? 빨리 떼어내줘서? 빨리 떼어내줘서? 빨리 떼어내줘서? 그렇죠 지금처럼 어? 훨씬 길어 미인 조금 더 들었나요? 그죠? 맞아 미인 소리네요 맞아 그렇죠 나는 도움이 잘해서 조금만 쓸게요 앞에 좋아요 완전히 무려지고 진짜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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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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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지긴 하는데 저는 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 다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그라데이션처럼 냉근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확 너무 안 돼 그리고 오히려 여기는 호흡을 참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풍선 완전 다 붙들린 상태여서 발 쪽의 입구를 이렇게 늘리면 조금씩 빠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를 단순히 작게만 이게 아니라 호흡이 튀는 것 같잖아요 차이가 없어서 그냥 피아노로도 뭐 굉장히 다 풀려요 호흡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엉덩이 움직여서 좀 힘들고 여기서 좀 이 부분에서 왼손 호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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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제가 너무 계단식으로 커지고 있다 했던 이유가 여기를 키우고 나서 좀 줄였다 다시 클 수도 있고 여기도 조금 커졌다 다시 줄여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 안에서도 입체감이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간색 빨간색 이걸 너무 지키려고 지금 맞아요 그걸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면 앞에 호흡 맡기고 왼손 춤 왼손도 그냥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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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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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마무리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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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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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약간의 그런 이 안에서 해도 물론 보여요 움직임 여기 엉덩이 조금 주고 하하 아니에요 이 안에서 약간 크랙슨을 조금 더 적으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요? 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순으로 퍼지는 왼손나 한 번 없으시면 여기 더 나오셔도 돼요 네 네 왼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여기서 줄여주세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도 반개별 거잖아요 퍼지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한 번 연습해 볼게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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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만의 시간에 네 네 네 혼자만의 시간에 반찬을 좀 볼까요? 네 네 클라 랩 비참고 소리가 안 나겠는데요 비참한 클라 랩이야말로 정말 터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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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어떻게 되지? 몸을 싫어서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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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뜨려 줄여야 돼 더요? 줄여야 돼 줄여야 돼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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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길을까 나는 나는 가장 줄일까 봐 크레슨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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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너 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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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